원희룡 장관이 제안한 검증위원회 이건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국정감사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 끌고 정쟁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트루 전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KDI가 2년 했잖아요 KDI가 직접 나서면 돼요 예타했던 전문가들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랑 KDI가 다 모여서 그때 우리가 시점은 재검토 요청한 거 맞다 종점은 기술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괜찮다고 그랬다 그리고 국토부가 어차피 동서구축 이게 동서칠축은 경기 남부로 강원도로 하는 거예요 동서구축은 경기 북부로 강원도로 하는 거예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예요 서울 양평고속도는 동서구축이라고 본인들 국토부 또 바꿔놨어요 원래 동서칠축이었는데 그런 건 뭐냐면 당연히 서울 양양고속도 연결하는 거고 예타 보고서에도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의 도로 접근성을 제거한다고 써놨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냥 양심선언도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 나와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국정조사 때 그냥 국회에 나와서 기장해놔면 돼요 브리핑 당시에 이렇게 했습니다 국토부의 과업 지시가 이랬고요 그다음에 양평군 경기도의 강원도 의견도 이랬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용역업체 본타 당선조사 검토보고서 민간업체 두 개가 19일 만에 노선 검토안을 변경을 냈다는데 과업 지시선항 용역 2차에서도 제가 다 살펴봤잖아요 다 양서면으로 써져 있어요 19일 만에 어떻게 55%를 바꿔서 2천억도 가까이 들어가고 터널 교량이 20개가 더 생기는 것을 지구들이 냅니까 기술 검토도 안 돼요 기술 보고서, 환경 보고서, PC 보고서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고 더 계속해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종점이 바뀌는 그 지점 선산이 있어서 개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선산이 있으면 그 땅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삽니까? 왜 계속 땅을 삽니까? 그것도 김성교가 양평군 개발 계획 발표할 때마다 땅을 사드려요 이번에 이소영은 팩트체크 쓰레기 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우리 쓰레기 땅 왜 사냐고 선산여고 조작명고 산비탄이라서 개발이 안 됩니다 수변교육이라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막 거짓말하는데 수변교육 해제돼서 양평공지구부터 100억 이익 얻었다 그러니까 사례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 뭐 그렇습니까? 막 하면서 완전히 얼버무리잖아요 그리고 법을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을 안 고치면 절대 개발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는데 양평군수가 싹 권한이 있다는 거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산비탄이라고 거짓말하고 선산 조작명은 거짓말하고 선산 조작명은 12필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5필지는 다 투기목적으로 샀죠 그 12필지 말고 뒤로 물려놨다는 이천병 따로 해놨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땅을 계속 매입을 했냐 그게 이상한 부분인데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지 여사 일가 땅이 있는지 또 부동산 개발 회사 왜 그 땅을 샀는지 그러니까요 이상한 거죠 계속 그리고 이건 너무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홍천하고 춘천까지 윤석열 지 공약이에요 자기 공약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백제화를 합니까 이건 딱 걸리니까 확김에 윤석열 김건희가 야 특혜 걸렸어? 그럼 원한도 백제해버려 그래서 중단하라고 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메모지를 보다가 점점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은 여야가 한번 검증해보자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쟁으로 만들고 아사렛판 난장판을 만드는 겁니다 용역 대 용역끼리 기술자들 대 기술자들이 아니 그 용역 회사 두 개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국토부랑 협잡해서 그러나 냈다라고 만약에 확인이 되거나 우혹이 나오면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무부 국민적 심판 받으니까 기를 쓰고 국토부 편을 들어줄 거거든요 돈도 20억이나 받았거든요 그리고 1년짜리 계약인데 20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작년 3월 29일에 용역착취해서 1년 지났죠 360일이거든요 계약기간이 지금도 용역비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국토부가 돈 도죠 이거 우리가 야당이랑 밝혀낼 겁니다 보세요 1년짜리 계약인데 20억이잖아요 그럼 1년 안에 용역 보고서 내야 되거든요 BC 보고서도 없어요 그런데 20억 줬잖아요 그러면 국고 낭비 혈세탕진 직무유기 됩니다 경제성 보고서도 없다니까요 환경 보고서도 없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예타를 뒤집을 만한 그러니까요 환경 보고서 계속 다 내야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감 중간에 왔잖아요 땀 뻑 풀리면서 진짜 땀 완전히 땀으로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딱 떨어졌다 보고서도 없이 도면 보고 구두로 보고하고 정했다 원희룡이 인정해버렸잖아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그다음에 백자가 두 번째 결정타입니다 세 번째 백자 선언하면서 느닷없이 중단하라고 버벅버벅 국민의 무훈들한테도 말 안 하고 갑자기 전화 계속 받더니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로는 용산에 긴급 혹출돼서 들어갔다는 공무원들의 제보도 있었어요 이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록 같은 거 야당이 따져요 국정조사 되면 거짓말 뭘 하니까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특검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노선 변경이 이뤄졌는지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막혀지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화 이 비리라는 이 정도로 두세 달 대한민국 나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이든 아니면 제가 김건, 윤석열 나서기 싫으면 최소한 김진우 오빠 명의 땅으로는 제일 많아요 윤석열, 김건이 부부 이게 땅이 윤석열, 김건이 부부가 12필지가 있고 거기에 또 공동명의로 김진우도 있고 최은순 땅도 있고 회사 땅도 있잖아요 회사 대표도 지금 명의 인원은 김건이 오빠로 되어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김건이나 윤석열, 김건이, 최은순 일로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세 달 동안 이게 5월 21일 서울의 소문으로 해서 인터넷 전망 썼고 6월 5일 날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우리 박중 회장님이 앉은 걸 처음으로 단독으로 방송으로 알리고 안진근TV랑 이렇게 시작됐는데 벌써 그러면 6월, 7월, 8월 짧아도 두 달 길으면 지금 두세 달 되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하는 사람 해명을 하는 사람 꼬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탄핵세가 될 수 있거든요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뭔가 밟히면 어떻게 돼요 닉슨게티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온일웅 낯으로 불러다가 화급하니까 보고받은 거죠 전역시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아니 국토부 장관이 전역시사를 어떻게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몇 번을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MOU 잠깐 체결하라고 한 건데 국방장관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온일웅도 지금 정신이 나갖고 상임 때 보면 실토가 많이 돼요 보고서도 없이 구두로 결정했다 우리 오마이티비 오마이티비 단독이었는데 그것도 확인됐죠 아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보고 안 했습니다 했는데 전역시사 몇 번 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윤석열 온일웅 네가 알아보려고 했다 안 가본 지 오래된 땅이다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뭔 선산이고 조상묘야 센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도 거짓말하고 논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왜 땅을 계속 매입을 하고 사놨냐 하여튼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가 이번에 결정따가 된 겁니다 우리 민성경 감정평가사들과 뜨시는 125기나 되니까 용산에서 엄청 지금 화가 나서 그 감정평가사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괴롭혀라고 그랬나 봐요 아 그래요? 원인원한테까지 보고가 됐다고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뉴스타파랑 제가 또 따로 대응을 합니다 봉지욱 구자가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주말에 국토부가 용산 집무실에 끌려가서 엄청 훈이 난 모양인데 뉴스타파 125대 보도를 도와주신 감정평가사들이나 그 법인들을 괴롭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진짜로 제가 라는 지역에서는 방금ₑ 침대ega 제거로 랑이외 쪽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извiz massage 여러분 안녕하세요 Levittori TOE posting Что 이란 가SUASTA